어허 어허 맛있는 술을 혼자 마시네? 들켰네 맛있는 거 혼자 다 마시려고 그랬는데 그럼 안되지 자 뭔 일 있어? 뭔 일은? 얘기해봐 뭔데? 7년 전에 나한테 촌진우명 씌웠던 그 선생이 있었잖아 어 언니 학교 그만두게 만든 웬수 오늘 만났어 머리칠 다 뜯어놓지 그랬어 그럴 걸 그랬나? 가만 뒀어? 그럴 가치도 없더라 7년이 지났는데 하나도 안 변했어 사람은 안 변한대 상황에 맞추는 것 뿐이지 그 웬수는 선생해? 팀장이라고 부르는 거 보니까 회사 들어갔나봐 못 댄스 타는 것들은 잘두산단 말이야? 진짜 끝까지 살아봤대 안 주무셨어요? 술 냄새가 유혹하는데 잠이 와 인생은 끝까지 살아봐야 하는 거야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 사람들은 필정이 너랑 순정이야 정말요? 그래 얘기만 들어도 힘이 나네요 흐흐흐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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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흐흐 흥